인간의 전기로 그 구슬 푸르게 물들이면 금수가 인간이 되리라 그 구슬을 품은 학생이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되지 않겠어요? 계약서를 한번 써봤어요 범띠 이성과 접촉을 금지하는 범띠 남자와 접촉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한 타이틀 이났던 다무와 매일이 도키도키의 연속? 다미씨가 안전해야 내 구슬도 안전하니까 다미씨는 제가 지켜야죠 정신 차려 이담 저자는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야 그러지 말고 댁도 이체하면 걔랑 사귀면 되겠네 물론 사랑을 가져게 인간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극혐하는 거 잘 알지만 꼭 참고 사귀어봐 제가 사귀자고 하면 그럴 거예요? 장기온 이 헤리 고흐카 캐스트 경연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자기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던 뜻일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권란이 오는 것 같고 정신도 약간 붕뜬 것 마냥 흥미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? 극혐의 피자의 위치와 위치의 위치 극혐의 위치와 위치의 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